어머나, 아침부터 온 고기래요? 왜? 뭐하오? 소고기 450g과 돼지고기 450g을 1대1 비율로 넣고 계란 2알, 빵가루 1컵, 다진 마늘 2스푼 반, 소금 반스푼, 후추 톡톡, 주먹월쯤을 치대줄거야. 사촌 언니들 봤지? 키도 크고 예뻐요. 매일 아침 이렇게 고기를 먹었다잖아. 우리도 성장해볼까나? 아침 맞아요? 질린다요. 걱정 말그라, 조리방법은 다를테니까 한박은 모닝빵 크기로 만들고 나머지는 냉동시키자고 팬 위에 기름을 두르고 하나씩 올려준 뒤 고깃속까지 바싹 익혀줘야 하니까 뚜껑도 닫아줬다가 옆으로도 세워줬다가 중불에서 돌려가며 익혀주자고 접시에 함박스테이크를 올려주고 소스는 머스터드를 넣고 마요네즈, 케첩을 넣고 섞어준 다음 모닝빵에 싸악 발라주고 상추, 함박스테이크, 치즈를 올려주는 거지 좋다 물론 양상추, 토마토가 없어 아쉽긴 하지만 아침이니까 이해하라고 이 정도면 아침식사로 고답없네요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